그럼 영수님의 학습이 여기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있다, 없다. 그 같아, 이거 파장이 일어날 줄 알았다. 영호 씨 어디 가요? 아니... 눈 망하쳤어. 눈 망하쳤어. 우리 싸운 거?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세계 중요하다, 와... 영호 씨 빠지겠어. 둘이 딱 눈 망하시네.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선택할 줄 알았어요. 여자가. 내가 하려고 했던 선택을 알려주고 싶어서. 오, 진짜로? 나는 듣고 싶지, 그러면. 말해주고 싶었어요. 누구였었어요? 아, 진짜로? 네. 제 선택을 나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오늘. 뭐, 그거에 대한 제 답변을 하나 드리면. 네. 어... 그, 나대일 데이트를 하면. 응. 카페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네. 내가 그냥 그때 느꼈던 심정을 그대로 말해줄게요. 그냥 나도 숨기고 싶지 않아서. 그 둘이 보내는 시간 속에서의 나는. 응. 그냥 솔직하게. 현수님 뭐하고 있을까 생각 들었어요. 현수님 뭐하고 있을까 생각 들었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여기 잘했다. 아. 아. 더욱이 행복하네, 비와도. 진짜 고맙네. 아, 창피하다. 아, 근데. 아,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되게. 좀 창피하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응, 아니요. 현수님은 더 없고. 그러면 잠깐 앉아있다 갈래요, 빗소리 듣고? 응. 아, 약간 이 커플 약간 부러워. 아, 진짜 부러워. 진정한 주인공 커플 아닌가. 그렇죠, 약간 진짜 부러운 느낌인데. 아, 결혼 갔으면 좋겠는데 이쪽. 와. 사실. 어? 이 이후에 못 만나게 될 수도 있네. 뭐죠. 아니요. 저 열심히 해서 슈퍼데이익 듣고 그래서 딸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아, 우리 어디 갔어? 다들 인터뷰 갔어요? 어, 인터뷰 가려고. 둘이 다 갔어. 모르는구나, 이 운명한 짤. 그래서. 아, 잠깐 좀 쉬는 타임을 좀 가지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저 위라님. 옥수 씨가 상담 받고 싶나 보다. 어, 그런가 보다. 응. 나는 일단은 옥수 님에 대해서 2픽인 거는 거의 계속 일관됐어. 근데 거리만 가까웠으면 언제든지 1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 거리가 제일 큰 거네. 순자님도 약간 나한테 뭔가 시그널을 좀 보내는 것 같았고. 아직 더 1대1 디에이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분이 계신가요? 네. 네. 나한테 한 거다. 저게 시그널이다. 아, 오늘 밤도 너무 즐겁네. 어때요? 응? 내가 좀 오래 있으니까 즐겁죠?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존나 예. 그것은 아직 풀리지 않은 퍼즐이 있기 때문이지. 스틱카기서. 이거 아니야? 약간 전문적으로 질겜러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약간 질겜을 하는 것 같아. 질겜러. 질겜느라고 그러잖아. 나에 대한 추론을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 추리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네. 마지막 퍼즐이 뭘까요? 순자 님이 좀 마지막 퍼즐. 1순위. 그러니까 종합적이에요. 외적인 것만 봤을 때는 크게 두 분이 차이가 없고. 사람의 깊이. 믿을 수 있는 어떤 느낌. 이거는 옥순 님이 압도적 우위. 그러니까 같이 연애하면 좀 재밌고 티키타카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쪽은 또 약간 이제 순자 님 우위. 제 마음이 최종적으로 어느 쪽에 딱 기울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진짜 독특하시다. 독특해요. 진짜 독특해요. 인터뷰 전에 취할까 봐. 게임 너무 못했는데요. 아 그러네. 귀엽게. 취할까 봐. 인터뷰 했어요? 안 해보고 싶은 사람이 없고. 아.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요? 뭐 물어봤는데. 뭐 물어봤는데. 나도 궁금해.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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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옥수 님의 일픽이 여기 있다 없다. 아 몰라요. 왜 그래요. 아 뭐야. 왜 그래요. 그럼 영수 님의 일픽이 여기 있다 없다. 나 대답하면 대답할 거야? 나 대답하면 대답할 거야? 여기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있다 없다. 대거 파장이 일어날 줄 알았다. 제가 잘 들은 거 맞나요? 영수 님의 픽이 여기 있다 없다? 있다? 2명밖에 없다. 2명밖에 없다. 가 가 나옵니다. 광수 님 긴장되십니까? 그냥 아 그랬구나. 경쟁자가 생겼구나. 한일전을 치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표현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옥수 님 말고는 다른 분은 없어요.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좋았어요? 선택을 할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노래를 오늘 저와 함께하지 못한 제 일픽에게 갖칩니다. 어떡해. 내 사랑입니다. 목숨 같은 여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 세례나의 주인공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아 영수. 내 여자입니다. 나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게 계속 그거 그게 하나였는데. 계속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니 양파님도 잘 모르겠어. 목숨에 있을 때 원픽 여기 있다 했잖아. 영접수 때. 진짜 모르겠어. 나 지금 나 헛갓 되는 건가. 아 이제 슬슬. 나온다 나온다. 슬슬 올라옵니다. 이제 알게 됐다. 경쟁 구도대로 한 번 앉아볼까. 경쟁 구도로 찍었는데. 빨리 전장으로 나가고 싶다. 맞네. 아 이것도 너무 궁금하다. 공주님. 공주야. 공주님이구나. 미세요. 야. 쥐깸러. 쥐깸러가 또 한. 아 예. 아 옥순이랑 영식이면 됐으면 좋겠다. 아 이겼어.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십세기 재밌으시죠. 이렇게 참 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 감정선들이 폭잡해지는. 진짜. 이렇게. 정말 혼파망. 아 그리고 거미줄 같은 이런 관계가. 저희에게 또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또 이분들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소로 우리 십세기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공고 나갑니다. 사랑과 결혼의 꿈꾸는 모든 솔로 남자분들. 이쪽으로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일반 기스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네. 반려견이 인정한 남자. 내 반려견이 인정한 여자. 내 반려견이 인정한 여자. 누구에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네. 우리 반려견이 인정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려견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연일 데뷔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긴 어디. 나는. 사랑합니다. 영수님. 나 대답하고 대답할까? 우와. 얘도 복순에 있을 때. 원픽 여기 있다 했잖아. 참고를 했어. 원어로 한 달 기사입니다. 뭐겠는데. 동주야. 좋았어요.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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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